안나 까레니나 제 3부 22. 벌써 6시가 가까웠다. 23. 그래 우로운스기는 지정한 시간에 당도하기는 해야겠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자기 말을 쓰기가 싫어 야수원의 상마차를 비롯하고 들수록 빨리 말을 몰라고 분부하였다. 24. 사인용의 낡은 상마차는 널찍하였다. 25. 그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앞자리에 두 다리를 뻗치고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26. 두 다리를 뻗치고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자기 일이 이제는 깨끗이 정리되었다는 막연한 의식. 그를 유용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세르포 홉스코의 우정과 후의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 27.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 모든 것이 하나의 인상으로 뒤엉키어 생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는 것이었다. 28. 이 감정은 무척 강렬한 것이어서 그는 저도 모르게 싱긋 미소를 지었다. 29. 그는 다리를 내려 한쪽 발을 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손으로 붙들고 어제 낙마할 때에 다쳐 퉁퉁 부은 장단지를 쓰다듬었다. 30. 그러고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씻고 가슴이 뿌듯해지도록 몇 번이나 크게 숨을 쉬었다. 31. 아 상쾌하군. 참 상쾌한걸. 그는 혼잣말을 하였다. 이왕에도 그는 건강한 자기 육체에서 오는 유쾌한 감각을 느끼곤 하였지만 지금처럼 자기를, 자기 육체를 대견스럽게 여긴 적은 없었다. 31. 그는 억센 다리에서 이 가벼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유쾌하였으며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슴의 근육이 들먹거리는 것을 감촉하는 것이 유쾌하였다. 32. 안나에게 그처럼 절망적인 기분을 자아낸 바로 그 8월의 쾌청한 서늘한 날씨가 우론스기에게는 가슴이 짜릿하도록 선선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그 바람은 찬물을 끼얹은 뒤라 불그레 달아오른 그의 얼굴과 목덜미를 시원스레 식혀주는 것이었다. 33. 그의 콧수염에서 풍기는 향긋한 뽀마드 냄새는 이 신선한 대기 속에서 한결 더 상쾌한 감을 주었다. 34. 마차의 들창 너머 바라보이는 모든 것 이 서늘한 맑은 대기 속에서 불그레한 석양빛이 잠겨있는 모든 것 즉 석양엔 유난히 반짝이는 집집의 지붕들도 그리고 울타리와 건물 모서리의 날카로운 윤곽도 가끔 가다 만나는 행인들과 마차들도 까딱 않고 서 있는 푸르른 나무와 풀도 규모 있게 이랑이째인 감자밭도 35. 인가와 수목과 수풀과 감자밭이 던지는 비스듬한 그늘도 우론스키 자신처럼 생신하고 상쾌하고 씩씩하였다. 36. 모든 것이 방금 채색을 끝낸 풍경화와도 같이 아름다웠다. 37. 어서 몰게 몰아 대라고. 37. 그는 들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재촉을 하며 호주머니에서 삼루불짜리 지폐를 꺼내어 뒤를 돌아다보는 마부의 손에 쥐어주었다. 38. 마부가 손을 더듬어 등불 곁에서 무엇을 찾아 드는 듯 하더니 이윽고 휘파람 소리가 나며 채찍이 휘날리고 마차는 탄탄한 신장로로 손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하였다. 38. 아무것도 아무것도 내겐 소용없어. 오직 이 행복을 내놓고는. 38. 들창과 들창 사이에 있는 초인종의 뼈단추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지막 번 만났을 때의 안나의 모습을 다시 눈앞에 그려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39. 날이 갈수록 나의 사랑은 더 두터워만지거든. 40. 벌써 우래대 부인의 사택정원이로군. 40. 근데 그인 여기 어디 있을까? 41. 어디야? 어찌된 영문이야? 41. 왜 하필 이런 데서 만나자고 했을까? 41. 또 배씨의 편지에다 글을 적어보낼 것은 뭐고? 42.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었다. 42. 그러나 이미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경황이 없었다. 43. 그는 가로수길을 채 못 미쳐 마차를 세우도록 분부하고는 문을 열고 아직 마차가 멎기도 전에 냉큼 뛰어내려 집으로 통하는 가로수길에 들었다. 44.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44. 그러나 오른쪽을 살펴본 그는 문득 안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45. 안나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으나 우론스키는 환희의 빛나는 눈초리로 그 여자의 독특한 걸음걸이며 어깨의 선이며 머리태를 곧 알아보았다. 45. 그 순간 그는 마치 전신의 전류가 통하는 듯한 짜릿한 감을 느꼈다. 45. 그는 뻐근한 두 다리의 움직임으로부터 호흡할 때의 폐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새삼스레 벅차게 감촉하였으며 무엇인가 자기 입술을 간지럽히는 것을 느꼈다. 46. 그를 만나자 안나는 힘껏 그의 손을 그려주었다. 47. 제가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노하지 않으셨어요? 전 꼭 당신을 만나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안나는 말하였다. 47. 그러자 베일 밑으로 바라보이는 안나의 입술을 꼭 담은 잠옷 심각하고도 엄격한 표정은 우론스키에 들뜬 기분을 불씨에 일변시켰다. 48. 제가 성을 낸다고요? 그런데 참 당신은 어떻게 이리로 오셨소? 어디로 가시던 길인가요? 49. 그건 마찬가지예요. 49. 하고 대꾸하며 안나는 우론스키의 손에 제 손을 얹었다. 50. 저리 가세요. 전 당신과 의논할 일이 있어요. 분명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으며 또 오늘의 상봉은 즐거운 것이 못되리라는 것을 우론스키는 직감하였다. 51. 안나와 한자리에 있을 때면 그는 자기의 의지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다. 51. 안나가 불안에 쌓인 원인을 미처 알지도 못하면서 그는 벌써 바로 그와 같은 불안이 자기에게로 올라온 것을 느꼈다. 51.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시오? 52. 겨드랑이에 안나의 손을 꼬옥 끼며 상대패나 얼굴 표정에서 그 심정을 읽으려고 애쓰면서 그는 물었다. 52. 안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다듬느라고 말없이 몇 걸음 걸어가더니 불현듯 발을 멈추었다. 52. 어젠 당신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고 안나는 재빨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시작하였다. 53.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54. 난 그의 아내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걸 말했어요. 54. 그리고 모든 걸 죄다 얘기했죠. 54. 우론스키는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안나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조금이라도 감싸주려는 듯 55. 무심중 온몸을 엉거조춤 앞으로 숙이고 안나의 말을 듣고 있었다. 55. 그러나 안나가 이 말을 해버리자 그는 벼란간 몸을 꼿꼿이 펴고 얼굴에 오연하고도 엄숙한 표정을 띄웠다. 55. 맞습니다. 그게 천배나 낫죠. 얼마나 당신 마음이 괴로웠으리란 걸 저는 이해합니다. 55.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56. 그러나 안나는 그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으로 그의 내심을 읽으려고 하였다. 57. 그렇지만 안나는 우론스키의 얼굴 표정이 맨 처음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 이제 피할 수 없이 결투가 닥쳐왔구나 하는 생각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57. 안나는 여지껏 결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문득 남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그 엄숙한 표정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다. 58. 남편의 편제를 받은 뒤부터 안나는 이미 마음속 한구석으로 만사가 종전대로 남게 되리라는 것, 자기는 자기의 지위를 무시하며 아들애를 버리고 애인에게로 달려갈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8. 뚜에르스카야 공작 부인 댁에서 보낸 아침 몇 시간은 안나의 이런 생각을 더 확고히 하여주었다. 59. 그러나 여하간 이 상봉은 안나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었다. 60. 안나는 이 상봉이 그들 두 사람의 처지를 변경시키며 자기를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주기를 바랐었다. 60. 만일 우론스키가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견결히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같이 도망갑시다 고 말한다면 안나는 아들애를 버리고 그와 같이 갈 것이다. 61. 그러나 이 소식은 남자에게서 안나가 기대하던 그런 큰 반응을 자아내지 못하였다. 62. 우론스키는 다만 무엇인가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듯한 표정을 보였을 따름이었다. 63. 저는 조금도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건 이리절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64. 안나는 저기 언짢은 듯 대꾸하였다. 64. 자 이걸 좀 하고 그는 지갑 속에서 남편의 편지를 끄집어내었다. 65. 알만합니다. 알만합니다. 65. 우론스키는 안나의 말을 밀막으며 편지를 받아주고는 그것을 읽지 않고 안나를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65. 제 소원은 제 부탁은 오직 한 가지였죠.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깨뜨려 버리자는. 66.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나는 말을 받았다. 67. 아무렴 제가 그걸 의심할 수 있어요? 만일 제가 의심하였더라면. 67. 저게 웬 사람들이죠? 하고 문득 우론스키는 이쪽으로 마주오는 두 부인을 가리켰다. 67. 우리를 아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소. 그러면서 그는 부랴부랴 안나의 손을 끌고 옆에 있는 소록길로 하향하였다. 67. 하이 그까진 아무려나 매한가지예요. 안나는 말하였다. 그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런데 우론스키에게는 마치도 베일 밑에서 안나의 두 눈이 일종의 이상스러운 도끼를 품고 자기를 쏘아보는 것만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68. 글쎄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걸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이가 제게 이런 편지를 보냈겠죠? 좀 읽어보세요. 69. 안나는 다시금 걸음을 멈추었다. 남편과의 결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첫 순간처럼 우론스키는 편지를 읽으면서 또다시 자기도 모르게 보통 배반당한 남편에 대한 관계가 자아내는 그런 감정에 어느덧 이끌려 들어갔다. 70. 이렇게 남편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는 지금. 그는 자연히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 자기 집에서 발견하게 될 결투장과 나아가서는 결투의 장면 그것까지 머리에 그려보았다. 70. 그 마당에 나서서도 자기는 지금 자기 얼굴에 새겨진 것과 같은 가장 냉정하고도 거만한 표정으로 공중에 대고 권총을 발사한 후 모욕당한 남편의 총부의 앞에 끄떡없이 서 있을 것이다. 70.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에는 방금 세루포 홉스코이가 그에게 한 말이며 그 자신 아침에 하던 생각,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71.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안나에게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72.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안나의 눈을 마주 들여다보았으나 그의 시선에는 확고한 빛은 없었다. 73. 우론스키가 진작부터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나는 대뜸 짐작하였다. 74. 우론스키가 이제 무슨 말을 하건 심중에 있는 말을 모조리 털어놓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 여자는 알았다. 75. 그리하여 자기의 마지막 기대가 어긋났음을 깨달았다. 75. 그것은 안나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다. 75. 좀 보세요. 그가 어떤 인간인가. 76. 안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76. 그이는... 76. 용서하오만 난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7. 하고 우론스키는 말을 가로챘다. 77. 제발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7. 자기 말을 부원할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눈으로 안나를 쳐다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78. 전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78.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코 그분 생각대로 될 수 없으니까요. 79. 그건 어째서 될 수 없어요? 79. 가까스로 눈물을 참아가며 안나는 중얼거렸다. 79. 분명 그는 이미 남자의 입에서 나올 말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80. 안나는 자기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81. 우론스키는 피치 못할 그의 생각으로 보아 결투가 있은 후에 이런 사태가 계속될 수는 없을 노릇이라고 대답하려 하였으나 막상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 81.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81. 제발 이제는 당신도 그와 헤어지십시오. 81. 제발. 81. 그는 무색한 듯 낯질 불키였다. 81. 우리 생활을 처리하고 살아갈 방도를 꾸리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81. 내일. 81. 이렇게 그는 말을 시작하였다. 81. 안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드리려 하지 않았다. 81. 그럼 아이는요? 81. 하고 안나는 부르지졌다. 81. 당신도 보시지 않았어요. 81. 그이가 무어라고 썼는지. 81. 아이를 두고 나와야겠으니 전 그럴 수가 없어요. 81. 더 그러고 싶지 않아요. 81. 하지만 제발 좀 생각해보오. 81. 대체 어느 편이 낫겠소? 81. 아이와 헤어지는 것과 81. 이런 굴욕적인 처지를 계속하는 것과 81. 누구에게 굴욕적인 처지란 말씀이에요? 81. 누구나 다 그렇죠. 81. 당신에겐 더욱이나 그렇고. 81. 당신은 굴욕적인 처지라 하였지만 81. 그런 말씀은 마세요. 81. 그런 말은 제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81. 떨리는 음성으로 안나는 말하였다. 81. 그는 지금 우론스기에게서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81. 그에게 남은 것이란 오직 이 남자의 사랑뿐이었다. 81. 그래 그는 어디까지나 이 남자를 사랑하고 싶었다. 81.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날부터 제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세요? 81. 제게는 오직 하나, 하나뿐이에요. 81.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에요. 81. 만일 그것이 저의 것이라면 저는 자신을 더없이 고상하고 떳떳한 존재를 느낍니다. 81. 그래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요. 81. 저는 저의 처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81.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은? 81. 제 자랑은? 81. 그는 자기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는 말을 끝맺지 못하였다. 81. 수치와 절망의 눈물에, 수치와 절망의 눈물에 목이 메인 것이었다. 81. 그는 말을 멈추고 그만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81. 우론스키는 무엇인가 목구멍에 치받치며 코어리가 시큰해오는 것을 느꼈다. 81. 그는 생전 처음으로 방금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다. 81. 바로 무엇이 자기 마음을 그처럼 격동시켰는가를 그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81. 그는 안나가 치근하였으며 안나에게 도움을 줄 길이 없음을 감촉하였다. 81. 그런데 이와 함께 그는 자기가 안나의 불행의 장본인이라는 것, 자기가 무엇인가 좋지 못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81. 아니, 이혼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81. 그는 맥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81. 안나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를 가로저어 보였다. 81.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남편 것들 떠날 수 없소? 81. 글쎄요. 하지만 그게 다 그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81. 이제 전 그의한테 가봐야겠어요. 81. 안나는 쌀쌀하게 말하였다. 81. 만사가 예전대로 남게 되리라던 그의 예감이 꼭 들어맞은 것이었다. 81. 화요일에 저는 뱃젤을 부르그에 가겠습니다. 81. 그럼 만사가 해결되죠. 81. 글쎄요. 하고 안나는 대꾸하였다. 81. 하지만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해요. 81. 돌려보내면서 우레대 부인 댁 정원에 울바자 곁으로 오라고 일러두었던 안나의 마차가 다가왔다. 81. 안나는 우론스키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82. 아론스키가